내일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하늘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와 경남 해안지역은 토요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구름에 의해 일사가 차단되면서 최고기온이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오늘은 다소 선선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 강릉 17도, 대구 19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기온 대전 22도, 부산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